뭐 사과를 했는데도 안되면 할복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제 마지막 생각은 김새롬이 정인이 후속편인 줄 몰랐고 발언에 악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지랄하는 건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인이 사건에 대해 슬픔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러는 당신은 정인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김새롬이 홈쇼핑 방송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김새롬이 홈쇼핑 생방송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사건 후속편과 관련해 막말을 했습니다. 김새롬은 홈쇼핑 채널에 출연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며 제품을 홍보한 것인데요. 즉 김새롬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중에 같은 시간대 방송 중인 정인이 사건에 대한 후속편을 무시하는 막말로 비춰져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김새롬의 SNS에 몰려가서 댓글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인이를 기억하고 울면서 시청하고 있었는데 물건 팔면서 그런 멘트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역대급 아동학대 살인을 다루는 그알방송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이슨 판매도 중요하다지만 제발 지킬 건 지켜주세요. 덕분에 구매 취소했네요. 머리랑 입은 예쁘게 달고만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대중들의 여론이 매우 안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새롬은 비난이 쏟아지자 오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 전문인데요. 길어서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김새롬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는 줄 몰랐다.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신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라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새롬의 사과에도 대중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정말 혐오와 광기의 시대 같습니다. 물론 김새롬이 실수를 한 것이 맞죠. 홈쇼핑 쇼호스트로 물건만 잘 팔면 될 것을 굳이 동시간대 타방송사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능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입니다. 그할 프로그램 특성상 항상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은 저기 저 지나가는 5살짜리 꼬마아이도 알 겁니다. 근데 생방송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파는 제품이 더 중요해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실수가 맞죠. 김새롬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구요? 저도 이번 주에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다루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후속편 시청률이 5.7% 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인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김새롬이 실수를 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악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방송 도중에 정인이를 언급하면서 여러분 정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대중들이 너무 실수에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가서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김새롬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물론 많이 가볍고 빡대가리 같은 모습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 하나 죽일 듯이 몰려가서 악표를 다는 것은 돌을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과를 했는데도 안 되면 할복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이 너무 혐오와 광기의 시대 같습니다. 엘사 눈사람 부셨다고 사과하고 재물손괴 처벌 가능성 이딴 기사 나오는 요즘인데요. 진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욕할 거면 악의가 없었다고 사과까지 한 김새롬이 아니라 정인이 죽어가는데 팔짱 끼고 구경만한 경찰들을 욕해야죠. 이번 사건에 대한 제 마지막 생각은 김새롬이 정인이 후속편인 줄 몰랐고 발언에 악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지랄하는 건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 영상 보고 악플 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에서 김새롬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죠. 눈사람 부시고도 사과하는데 꼬투리를 만들어 억지로 까대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은 무의미할 뿐이죠. 그리고 정인이 사건에 대해 슬픔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러는 당신은 정인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 콘텐츠는 김새롬이 홈쇼핑 방송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음악 큐! 육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